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친명계 의원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의 공천 과정을 비판한 친문계 의원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요, 평론가님. 뭔가 진실공방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예요. 네, 이게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과정의 문제, 이렇게 좀 비화되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때는 그러면 왜 그렇게 반발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었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것은 마치 사법적인 사안처럼 절차상 하자나 이런 걸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평가를 할 대목입니다. 네, 네. 지금 한쪽만이 당 내에서 선거 패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서로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반성하는 쪽이 앞으로 최신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친문계,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에 친명계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아니면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처럼의 소속 의원들, 두 명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선 의원들 소속인데, 지금 보면 이재명 불러낸 건 당원이었다, 민심을 외면한 당사자는 민주당 의원들이다. 그리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소속이죠. 피철철 흘리고 있는 자기당 동지들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인데, 당을 개혁하고 이끌 사람이 이재명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네,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기 전대냐, 8월 전대냐를 놓고, 민주당은 혁신도 혁신이지만, 당장 8월 전당대회에 누구를 당을 이끌 지도자로 뽑느냐. 이게 이제 맞닥뜨려져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당대표는 당연히 내후년 총선의 공천을 책임지고 이끌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다음번에 본인이 어느 줄에 서야 공천을 받을 수 있고, 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싸움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2년 가까이, 22개월가량은 큰 선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선거라고 굳이 말한다면 내년에 있을 재선거 정도인데, 특정 지역에서 열리는 호남 지역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큰 전국 단위 선거하고는 격이 다른 거거든요. 따라서 이 전대를 놓고 이미 힘겨루기, 좀 더 말하자면 내전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내전이라는 것은 서로가 본인의 생존을 걸고 싸우는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방선거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 한 두 달 정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또 하나의 전투를 놓고, 당연히 이제 한쪽은 보호막을 쳐야 되는 것이고, 한쪽은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런 반응 등을, 또 제가 보니까 이번 단체장에 나선 민주당의 모 후보는, 쓰레기들이다, 이런 표현을 SNS에 썼더라고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용어로. 참 이 말이 너무 거칠고, 이제는 막말의 도가 수위를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야말로 민주당이 다시 내전에 빠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동호 의원님, 지금 보면 친명계,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친문계, 그러니까 비명계에서, 그 전부터 이런 이재명 죽이기와 관련된 기획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이모부터 생각이 나는데, 이모는 안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주장이 과연 팩트에 기반한 건가요? 일부 의원들이 선거운동 때부터 이재명 죽이기 기획한 듯 추측이에요. 추측을 갖고 저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모 주장처럼 팩트에 근본적으로 기반한 건지 굉장히 의심이 되고, 김남국 의원, 그리고 최강우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 이런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에서 민주당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하는 데 결정적 자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도, 또 철험의 멤버들도 조금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렇게 앞장서서 나오면 국민들 보기에 어떨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지금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첫째, 과연 이재명 의원을 과연 민주당의 얼굴로 해서 다음 대선까지, 그러니까 당권을 거쳐서 가려고 하는 건지, 이재명 의원에게 그런 정도의 정치력과 도덕성과 능력이 있는 건지, 두 번째, 철험의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린 의원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게 과연 민주당의 미래에 옳은 일인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김어준 씨처럼 일방적으로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발언을 옹호하는 수준의 인물이 마치 민주당의 스피커인 것처럼 이렇게 대중하게 알려주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한지,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고민을 하면서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을 살 수 있는 발언이고,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 자체가 또 이것에 대해서 또 근거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 패배 후유증이 2년 뒤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앞에 놓인 이 고난의 행군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물밑에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분당 가능성을 언급하는 의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